XSFM입니다. 양산형 시사평론 민화문구 3.1절 주간의 민화문구 시간입니다. XSFM 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3.1절 같은 국가 만들기, 네이션빌딩과 관련된 기념일은 언제나 국가의 지도자들이 향후의 외교가 어떻게 진행되면 좋을지에 대한 메시지를 내보내기 좋은 때입니다. 국민들에게 내보내고 주변 나라들더러 들으라고 내보냅니다. 그렇죠. 이게 항상 3.1절하고 8.15 광복절 같은 때가 대표적인데 주로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일본하고의 관계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건 당연히 우리가 일제식민지로부터 독립을 했기 때문에 일본과 관련된 메시지가 나오고 두 번째로는 북한과 관련된 메시지가 나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해방 후 전국에서 독립이라는 게 우리 민족의 힘으로 이뤄낸 것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 역할도 안 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가 주도한 어떤 그러한 독립 과정이 아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신탁통치가 있었고 그리고 어쨌든 단독정부 수립이 있었고 이 과정으로 간 게 상당한 우리 이른바 민족의 비극이다 이렇게들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 헌법에도 그렇게 써 있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한 어떤 입장이 나오는데 이 정권에서는 사실 과거의 3.1절 메시지나 8.15 메시지 이런 걸 보면 일본에 대해서 예를 들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어떤 그런 건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 다시 한 번 이렇게 일본에 지는 상황은 안 만들겠다든지. 강경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메시지가 강했는데 올해는 좀 달랐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 전문을 안 보셨거나 기념사 방송을 안 보셨던 분들은 한 줄 요약 정도만으로 대통령의 3.1절 기념식 기념사를 접하셨을 텐데 그런데 전문을 보면 한국과 중국에 대한 자극적인 기사가 아니면 먹고 살기 어려운 일본 언론에서는 여전히 좋게 평가하지는 못할 거예요. 일단 3.1절이 얼마나 위대한 날이냐. 이걸 한참 얘기했기 때문에 뒤에 연대에 참여해라. 대화에 다시 참여해라. 이런 얘기하는 건 그렇게 크게 보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대목을 조금만 말씀을 직접적으로 인용을 하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념사에 보면 한국은 과거 식민지의 수치스러운 역사와 동족상자 내 전쟁을 실었던 아픈 역사를 결코 잊지 않고 교훈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한국 정부는 언제나 피해자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인데 그러나 한일 양국의 협력과 미래 발전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하여 방역과 관련된 국제적 연대에도 참여해라. 일본 더러. 그렇습니다. 북한과 붙여서 그런 말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3.1 독립선언서는 일본에게 용감하고 현명하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참된 이해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새로운 관계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다. 우리의 정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하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또 언급을 했고 양국 협력은 두 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동북아의 안정과 공동 권영에 도움이 되며 한미일 3국 협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속내입니다. 어찌 보면. 특히 도쿄올림픽 관련 언급도 있었는데 올해 열리게 될 도쿄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 한국은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협력할 것이다. 한일이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며 함께 걷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즉 일본하고 이제는 뭔가 어떤 의미로든지 간에 동반자적인 관계를 새로 구축을 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맥락이 확실히 이제 좀 드러나 있는 그러한 기념사였던 거죠. 대통령의 기념사인데 거기서 시시콜콜하게 너네 PCR 검사 별로 안 하는 거 알고 있다. 방역이 잘 되지 않아서 도쿄 도지사 등 여럿이 그거 가지고 지금 자기 쪽 표받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참 힘들 거고 도쿄올림픽이 안 될 것도 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하게 되면 우리 적극 도와주겠다 정도의 메시지만 나가면 되죠. 속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속내가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 가장 중요한 기념사에 등장하는 단어는 다자주의입니다. 다자주의의 정신을 되살려야 합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야 할 상황인 것 같다라는 현실 분석이 보입니다. 다자주의를 되살리자면 한반도를 둘러싼 나머지 모든 나라들이 트럼프 때처럼 구경하지 말고 다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 주에 시사시가 얘기할 것도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해석을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일단 일본하고 장기적으로 지금 대립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부담이 지금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난해부터 유화적인 제스처들이 이어져 온 것도 사실입니다. 첫 번째 얘기 있고 두 번째로는 미국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트럼프 정권이 아닙니다. 바이든 행정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회 정책이라는 게 당사자 간 협상이 더 이상 아닙니다. 예를 들면 미중 갈등이라고 했을 때는 트럼프 행정부 때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승부를 내면 되는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중국의 주변 국가들과 함께 벌이는 일종의 외교적 게임이란 말이죠. 지정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유불리를 건 게임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야기인으로 이번 주에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태국과 미얀마 시민들의 심정적인 동맹이나 동남아시아 시민들 심지어는 대만을 포함해서 중국에 대한 반감마저도 미국의 외교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활용하는 어떤 체스 게임처럼 가는 거고 그러자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 체스판 안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또 필요하다는 판단이 우리 문재인 정권에 있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대북 전략 변화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또 협상을 통한 변화보다는 주변국들이 참여하는 관리 변화 모델로 이행할 가능성이 커진 건데 즉 트럼프 체제에서는 그냥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합의를 하면 되는 문제에 가까웠지만 지금 이제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럴 수 없고 예를 들면 과거의 어떤 6자회담이라든지 또는 꼭 6자회담이 아니어도 4자회담 이런 식으로 주변국들이 공동으로 동아시아 정세를 관리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이런 국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그럼 또 일본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죠. 이 국면에서는. 그럼 우리가 또 그 관객에서는 모색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일본이 보는 한국은 갑자기 막 태도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거냐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연장선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전 총리이자 곧 퇴임할 여당 대표도 일본의 정치인들과 연결선이 상당히 있는 인물이고요. 지난 총선에 제주도의 현 최다선 의원이었던 강창일 의원이 불출마를 했습니다. 아마도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던 것으로 지금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신인한테 자리를 내주면 일본과의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던졌을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지금 그렇게 쓰이고 있고요. 연장선은 있어요. 그 전에 준비를 해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 정권으로 미국이 바뀌게 되면 우리는 일본과 다른 어떤 새로운 제스처들을 취하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꾸준히 했던 것들이 지금 무리로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왜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 갔냐. 시사 프로 아니에요 이거? 장난 아니네. 이거 뭐예요? 그럼 시사 프로 아니에요? 무한도전! 왜 시사실 안 쳐놓고 시사역이 이렇게 심각하게 하니까 어색한 기분이 들지. 무한도전처럼 그러면 이거 몇 시간이나 하냐 이걸로 가는 거예요? 몇 시간 하느냐 승부? 저 어제 김종대 씨 프로그램 유튜브로 봤는데 심심해서. 시사실 안 쳐놓고 안철수 후보하고 통화를 하더라고요. 옆에서 들으니까 어땠어요? 어떠냐는 건 뭐죠? 어떤 게 어떤 거죠? 뭐 그냥 느낌. 어떤 느낌이요? 뭐에 대한? 제 느낌은 그거였어요. 김종대 씨가 이 인터뷰에 관심이 없다. 써 있는 것만 읽으시더라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진행자를 맡으신 지 이제 한... 잘하실 거예요. 4개월 5개월 되다 보니까 아직 이렇게 좀... 안철수 후보의 인터뷰에 별 관심이 없으시네. 이런 게 티가 나가지고... 뭐 관심의 문제라기보다도... 아 왜 이렇게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안철수 후보님께서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 그랬습니다. 오늘 질문의 주제가... 오늘 질문의 주제가 대단히 넓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아요. 그랬더만. 거기에 대해서 뭐 송구해야 할 필요도 없잖아요. 당신이 정치인인데 그걸 뭐 폭넓은 질문을 당연히 다 대답을 해야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굉장히 진행자가 송구해 해가지고 약간 뭐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 대목은 있었는데... 그런 뭐... 글쎄 뭐 익숙해지면 뭐 그런 모습도 뭐 나아지겠죠. 아무튼 이번 주에 저희 방송에서 선거 얘기하는 건 이게 전부였고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불쌍해 보이길래. 아니. 그렇죠. 그게 뭐야. 한 번 얘기해봤어요. 여하튼... 뭐 선거 얘기도 뭐 몇 시간 떠듭니다 하면은... 뭐 이것도 사실은 오늘 상당히 이 모든 게 축약판이지... 이거 다 이 얘기를 A부터 Z까지 하자 그러면은 이것도 몇 시간 떠들 수 있어요. 오늘 주제도. 매우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방향으로 한번 가볼까요? 무한대전으로. 아이고 참. 괜히 건드렸네요. 한일 대중이 보았을 때는 한국 정부의 태도는 변화가 있다. 그 맥락들을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마지막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거. 도쿄올림픽에 대한 생각을 안 하지 않아요. 이 정부가. 네. 지금은 사실은 좀 도쿄올림픽이 물 건너가는 분위기지만. 그런데 어쨌든 강행 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일본 정부도.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은요. 아무리 논다 논다 해도 통일부가 제일 바쁠 때예요. 그렇죠. 그 자리에 미국도 오고 북한도 오게 될지 안 오게 될지. 아무튼 코로나 상황이 있고 이러니까. 마치 북한도 오고 막 오면 그 자리에서 또 한번 대화를 모색해보고 그런 기회로 삼자. 즉 지난번에 평창동계올림픽처럼 그런 기회로 삼자는 구상이 원래도 있었는데. 코로나19가 이렇게까지 또 될 줄은 잘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되면 또 그걸 한번 해보자라는 기대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보고 이제 이렇게 좀 방향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모색하고 있는 거죠. 한국의 민주당이 변한 것도 많고 망가진 것도 많습니다만. 백현 선생이 대통령을 붙들고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통일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적극적입니다. 도쿄올림픽도 그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 그렇게 이용하고 싶을 거예요. 언제라도 저 하늘색 한반도기 한번 다시 꺼내보나 생각하는 게 민주당입니다. 그렇죠. 이런 흐름에 대해서 일본의 반응은 어떠냐. 일본은 지금 매우 시큰둥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언론들 반응도 한국은 하던 얘기 그대로 한다 이런 분위기고. 또 일본 정부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 상황 어쨌든 역사 문제를 풀려면 지금 자기들이 할 만큼 했고. 먼저 안을 좀 가져와라 이런 기존의 태도를 고수를 하고 있는데. 일본 사회라는 데가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언론들도 그렇고. 위에서 어쨌든 관계를 풀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면 언론도 막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스가 총리가 앞으로 좀 그런 관계 모색을 해보겠다라고 그러면 굉장히 그거를 또 스토리를 강하게 해석하고 이런 흐름이 만들어질 것인데. 그게 지지난 시간 미남은 그 시간에 시사아주 씨가 지적한 소위 일본의 공기이죠. 그런 게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언론도 또 이 3.1절 기념사나 이런 것들을 약간 박하게 평가하는 그런 분위기인 거고. 게다가 시작 때 일본 언론이 되게 꼬투리 잡고 싶은 용어가 나왔어요. 3.1 독립운동을 세계 최대의 비폭력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흐름이 바뀌면 또 태도가 바뀔 건데. 결국은 그래서 스가 내각 또는 일본 정부가 여기에 화답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화답을 안 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안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질 거냐. 그건 우리가 모르는데. 왜냐하면 결국 이 상황의 가장 큰 변수 중에 또 하나가 미국이라는 또 하나의 축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예측해보겠다 이거예요. 앞으로 변화가 있을지. 그래서 미국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를 알아보기 위해선 미국이 지금 어떤 상태냐를 먼저 진단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그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호르무스 해업을 돌봐야 되겠다. 네. 한국, 일본 얘기하다 갑자기 또 중동으로 한번 가봐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중동 얘기를 하면 특히 이란 아닙니까 역시. 미국은 역시 이란인데. 네. 이란하면 또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초에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갑자기 한국 국적 선박 한국 캐미오를 나포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어떻게 됐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완전히 다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아직 남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 돌려주지는 않고. 네. 찌금찌금 선원들을 보내주고 이런 상황이고 추가로 협상을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데. 아무튼 이 배가 메타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싣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랍에미리트로 가는 길이었는데. 여기 한국인 선원 5명 포함해서 총 20명이 탑승한 상황이었거든요. 혁명수비대가 그냥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혁명수비대가 얘기를 했어요. 입장을 내놨어요. 해양 환경 규제의 반복 위반 때문에 우리가 이거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즉 검찰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끌고 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환경오염을 시킨 어쨌든 그런 문제로 고발된 것이다라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까지 할 말은 없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 당시에 뉴스 나온 걸 보면 이 선사, 이 배의 어떤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선사는 굉장히 그 의혹을 전면 부정했어요. 그런 거 없다. 그리고 그런 의혹이 있으면. 우리가 지나가다 버렸다고? 팔 건데 그거? 네. 그런 의혹이 있으면 와서 그러면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그럼 우리가 조사에 응할 것인데. 이렇게 막 끌고 가버리면 어떡하냐. 그리고 끌고 가더라도 그러면 그런 해양 오염 위반이 문제면 빨리 확인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조사하면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조사가 끝나면 빨리 그러면 해결하고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상이 있으면 우리 외교부나 이런 쪽에 전달을 해서. 이거 이분들은 아주 중대한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하든지.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계속 조사 중입니다만 얘기하고 시간을 질질 끌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거 배를 끌고 간 거 아니냐. 처음부터 그 해석이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면서 이런 우리의 해석은 있었어요. 이거 결국 돈 문제 아니야? 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란 외교부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돈 문제라니. 전혀 그런 거 아니다. 이란의 외교라인이 돈 문제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또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고 납포를 했다. 납치를 했다 그러는데. 납치를 했으면 한국이 우리 돈을 납치한 상황이지. 무슨 우리가 배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빠르게 진심을 꺼냅니다. 절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돈 때문에 절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돈 문제가 있는 건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돈 문제 맞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당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국에 묶여 있는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이. 문제인 것이고. 이것을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는 돌려주든지. 이란의 어떤 구미에 맞는 방식으로 써주든지. 해야 되는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왜 돈을 만약에 받아야 될 것이 정당한 게 한국에 있다면. 그 돈을 왜 한국으로부터 못 받고 있느냐. 그렇죠. 결국은 이게 미국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이란이 우리 배를 끌고 갔지만. 그것은 결국 미국을 향한 메시지 아니냐 라는 게. 이 평론가와 언론가와 무슨 뭐 이런 외교 당국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그러면 이게 과거의 사례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과거에도 이란이 미국하고 협상을 한다든지. 미국에 요구할 게 있을 때는 미국 배는 못 잡아가요. 그렇습니다. 그랬다가는 뭐가 날라올지 모르니까. 미국 배는 안 잡아가는데. 대신에 다른 나라 배를. 영국 배라든지 일본 배라든지 미국에 그래도 가서 이기라도 해줄 수 있는 나라의 배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불과 2년 전에 영국 배가 나포가 이란에 주장하면 데려가가지고. 테레사 메이 총리가 당시 총리가 코브라를 걸었죠. 국가비상대책위원회. 그런데 그런 뉴스를 자주 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일본 배는 피격을 당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일이 자주 있다 보니까. 그래 나포구만 이렇게 생각했다가 한국 배라서 깜짝 놀랐던 거죠. 자주 있던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뉴스라운드업식한테 제가 보코하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보코하람이 계속해서 틈만 나면 사하라 사막 북부에 나타나가지고. 여학생들을 납치해가고 이러는 이유가. 돈도 돈인데 협상력이 늘어나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나 봐요. 그래서 영국이든지 일본이든지 한국이든지. 데리고 가면 미국 좀 찔러봐. 이런 메시지다라는 건데. 그럼 여기서 궁금하실 수도 있는 문제가. 왜 이란 돈이 한국에 있는 거지? 이게 궁금할 수가 있어요. 안 궁금하십니까? 한국이랑 이란이 뭘 거래. 한국이 이란 걸 샀든지. 이란이 한국 걸 샀든지. 뭘 텐데. 이란이 한국 걸 샀으면 그 돈을 내놓으라고 하긴 뭐해요. 그냥 한국 돈이니까. 한국이 이란 걸 뭘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듣기에 이게 무슨 얘기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란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언론은 항상 이 얘기부터 씁니다. 그래서 이란 돈이 10조 원이 있다. 한국에. 최근에 7조 원으로 액수를 줄여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돈이 얼마나 있냐 하면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에 예치된 일반은행의 초과 지급 준비금이 3조 4천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90% 이상이 이란 멜라트은행. 이란의 중앙은행격인데. 서울 지점이 맡긴 돈이다. 그러니까 이란 돈이다. 3조 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 외에. 이건 지급 준비금의 형태로 한은에 예치된 거고. 시중은행은 기업은행과 의류은행에도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이 한 7조 6천억 정도가 동결되어 있다. 이렇게 봐서. 합쳐서 이란 돈이 10조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돈 여기 왜 있느냐. 2010년에 계속 미국은 이란의 90년대부터 계속 제재를 해왔습니다만. 2010년에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의 핵 개발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계속 제재 수위를 높인 결과 포괄적 이란 제재법이라는 걸 시행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란하고 뭘 거래를 하지 말라라는 어떤 취지의 제재예요. 그런데 미국이 제재하는데 3, 3국들이 거래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달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금융기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달러 거래를 금지한 이런 결과가 됐는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그러면 달러를 이용하지 않는 결제 방법을 개발을 하면 그러면 되는 거냐. 비트코인으로 하면 되냐. 그렇죠. 이 문제가 발생을 하고. 두 번째. 그 문제는 그럼 그 수단은 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란하고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란이 중동에 있는 나라인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란 상원에는 계속해서 우리 정유사들이 수입을 해서 그걸로 하거든요. 처리를 해서 기름을 팔거든요. 아시아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물론 비교 자료가 제가 없습니다만 한국과 이란의 거래 규모는 클 겁니다. 커요. 다른 나라들에 비교해서 꽤.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쉽게 얘기하면 이빨에 더 잘 먹혔어요. 그동안. 아까 멜라트 은행 얘기해 주셨는데 멜라트 은행이라는 게 그냥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국민은행. 네. 이거 이란에 국가의 자본이 거의 절반 정도 들어간 은행입니다. 이 은행이 일본에는 지점이 없어요. 그렇죠. 한국에 있어요. 네. 한국에만 있어요. 지금 동아시아권에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란하고 거래하는데 우리가 원화를 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달러를 줄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죠. 이란도 달러를 벌어들여서 왜냐하면 세계의 어쨌든 1등 화폐는 달러니까. 원화를 받고 싶지 않아요. 나는 원화로 해외 아마존 결제하는데 알리 결제하는데 그거 사실은 달러로 간 겁니다. 그렇죠. 달러로 거래하고 있죠 우리도. 그러니까 사실 그런데 달러 거래를 못하게 됐으니 이거 묘수가 없겠는가 해서 찾아낸 게 일단 그러면 원화의 형태로 이란이 돈을 일단 우리 한국에 맡겨놔라. 그래서 지금 멜라트 은행을 통해서 맡기는 돈. 그래서 지금 지급준비금의 형태로 우리나라 중앙은행에 묶여있는 돈 이렇게 넣어놓고. 아니 그런 불리한 거래를 왜 하느냐. 이란 입장이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그 거래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럼 달러 거래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거나 기름을 그냥 자기 나라에 묶어놓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다 넣어놓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원유 수입 대금이나 이런 것들을 묶어놓은 돈을 통해서 지불을 하는 형태가 되는데 다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그럼 이란에 묶여있는 돈을 줄 수는 없으니 이란이 우리나라에서 쓰고 싶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뭘 수입한다든지. 네. 우리나라 물품이라든가 공산품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것들을. 생각보다 우리나라 물건이 수출이 잘 됩니다. 이란에. 네. 양국 간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수출할 때 우리나라 기업에 이란이 지급해야 되는 돈을 이 계좌에서. 까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 계좌의 돈을 갖고 있는 은행에서 대신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하기로 하고 미국에 물어봤어요. 우리 앞으로 이렇게 거래할 건데 됩니까? 왜냐하면 괜히 이렇게 했다가 또 이거 뭐야? 이러면서 화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또 그래? 그러면 너네가 달러 거래는 일단 우리가 다 못하게 해놨지만 원유를 가지고 거래하는 것 자체는 이런 수단을 쓴다고 하면 예외를 인정해 줄게. 한국이 석유를 못 가져가는 것까지 하는 건 너무하잖아. 그렇죠. 예외를 인정해 줄게. 이게 오바 정권에서 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트럼프 행정부로 오면서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이게 트럼프 행정부 전에 이란 핵합의가 이뤄지고 그러면서 사실 좀 헤빙 무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자유로워졌는데 거래가 비교적. 헤빙 무드의 득을 먼저 보는 건 수출 기업입니다. 수입 기업이고. 그거에 대한 어떤 헤빙 무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실 이 체제를 계속 유지했어요. 이 지금 결제 체제를. 그런데 걱정했던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로 바뀌니까. 트럼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란 핵합의를 걷어차버렸고 핵합의를 탈퇴해버렸고 우리가 예외를 인정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거래하는 형태와 원유를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걸 트럼프 행정부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 예외를 그러면 계속해서 유지해 주십시오. 뭔 소리야. 이제는 안 돼. 트럼프 행정부가 싫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짧게. 싫어. 원래는 우리 외교부하고 미국 국무부가 제재 면제. 이거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기존에 있던 제재 면제를 연장해달라는 게 합의가 됐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마지막 결제해야 되는 건 어쨌든 국무 장관하고 대통령 아닙니까? 그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랑 도널드 트럼프인데 이 사람들이 거부를 했다. 그래서 연장이 안 됐다. 그러면 이 수단으로도 사실은 원유대금을 결제할 수 없고 양국 간의 어떤 이 돈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기억을 해보면 이 일이 벌어지고 딱 두 달 후였던 거예요. 영국 선박이 혁명수비대에 나포가 된 것이. 이런 일이 우리나라 선박에도 있을 거라고 예측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일각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걱정된다. 이거 문제 생긴다라고 보는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2019년 5월에 결국 제재 면제 연장이 거부되면서 2019년 5월부터 이란 돈이 완전히 동결되는 묶여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건데. 그리 됐어요. 그렇죠. 거의 1년 반이 넘게 이란이 참은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못 참는 지경에 이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여기다가 또 하나 이란의 어떤 곤란한 상황 이런 것들을 볼 필요도 있는 게. 예를 들면 이란이 갑자기 그럼 지금 10조 원이 없어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느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그렇지만. 안 좋아요. 그렇죠. 특히 안 좋은 게 뭐냐면 코로나19 문제가 있어요. 저는 국정에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민생이 파탄나죠. 그렇죠. 기업이 힘드니까요. 코로나19의 경우에 특히 곤란한 점이 뭐냐면. 이게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백신을 배분받는다든지 이런 해법이 필요한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란이 직접 파이자나 모더나에다가 지금 백신을 구매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곤란할 것이고. 달러를 내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코백스 퍼실리티는 어쨌든 전 지구에 백신을 공평하게 보급하고 나누자라는 취지에서 어쨌든 국제기구가 운영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배분받는 방식은 있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것도 일종의 분담금이랄지 비용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그러면 어떻게 무슨 돈으로 내는 거냐에 있어서. 사실 이 10조 원이 한국에 묶여있는 10조 원 또는 7조 원을. 그중에 일부 대금을 그러면 코백스 퍼실리티에 납부를 해줘라. 미국이 당장 뭐하러 나서고 미국 입장에서 호구처럼 보이도록 하는 액션이 생기고 그러지 않고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한국의 우리 돈. 그래서 이거를 코백스 퍼실리티에 내면 우리도 백신을 받게 되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란의 코로나19 상황이 지금은 워낙 세계적으로 오래됐으니까 잘 생각 안 나지만. 작년 여름 봄 때 기억해보면 극도로 안 좋아졌습니다. 중동에서 가장 나빴었어요. 이게 얼마나 몇 명이 감염이 됐는지는 파악도 안 되고. 사망자 수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영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의 뉴스를 많이 봤었는데. 그 차이를 제가 한두 번 정도 뉴스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른 나라들은 집계할 수 없어서 눈에 띄지 않는 나라들이 있다. 그게 뭐 남아공이었을 수도 있고 나이지리아였을 수도 있고.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이란도 꽤 그랬다. 이란의 경우에는 이게 검사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검사한 사람 대비 사망한 사람 비율을 따져보면 확진자 대비 사망한 사람 비율을 따져보면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사망률이 굉장히 그렇게 이례적으로 높다는 거는 사실. 검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로 높으면 의료 시스템의 어떤 미비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검사 확인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걸 그러면 백신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돈을 어차피 일한 돈이지만. 좀 이렇게 어차피 일한 돈이지만. 코백스 퍼시티에 주는 것으로 생색을 낼 수도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초기에 협상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선박 납부 사건 이후에. 한국의 입장에서도 혹해요. 그런데 이걸 처음에 어쨌든 일한이 얘기를 꺼냈겠지만. 그리고 코백스 퍼시티에 돈을 낼 때는 우리도 달러로 환전을 해야 되는데. 이 달러로 환전을 하는 과정에 미국 금융기관이 이 돈을 제재를 해버리면. 사실 일한은 또 환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에 의문도 있지만. 왜냐하면 백신은 어쨌든 간에 의료 필수품이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의문도 있지만. 일한이 이걸 믿지를 못했어요. 일단 미국 금융기관은 하고도 남는다. 그 정도의 적대감이 있으니까.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엎어졌습니다. 결국. 이게 엎어졌고. 그리고 그 외에 UNNL 분담금을 이 돈에서 우리가 내주면 어떠냐. 이런 세 번째 방안들. 이런 방안들이 논의가 됐고. 아니면 스위스를 통해서 제3국 거래로 방향을 틀어서 새로운 지급 시스템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아무튼 핵협상 어긋난 것을 지금 당장 움직이자는 것까지는 아닌데. 밖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백신이라도 쓰려면. 이런 액션. 이런 태도. 그리고 사실 이란 핵협상은 유럽 국가들하고 미국하고 그다음에 이란이 하는 거지. 미국이랑 양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거기에 끼지도 않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건지 우리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 모든 것도 사실 지금 얘기하는 해법들도 다 어쨌든지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미국의 양해가 필요한 그런 해법들이었단 말이죠. 이란 핵협상에 참여한 미국 외에 다른 나라들도 미국을 압박할 카드로 이걸 쓰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사실은 우리하고의 협상이 핵심이라기보다는 이란 입장에서. 미국이 한번 곤란해져 봐라. 우리는 미국이 부과한 제재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된 모든 손해에 대해서. 인도주의적으로 엄청난 희생이 따르겠다. 지금부터 그 모든 손해에 대해서 아무튼 강압적인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너희를 한번 곤란하게 만들어 볼 테니까. 이게 미국이 의도한 화생방전이 아니고 뭐냐. 한번 곤란하게 만들어 볼 테니까 미국 선생님들 잘 생각하셔라. 지금 협상을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이런 메시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냈다가 결국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란의 이러한 시도와 이란의 이러한 도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6월에 이란 대통령 선거가 있다는 겁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방역 성과를 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바쁜 거예요. 그렇죠. 방역 성과도 내야 되고. 그리고 이 원건파 지난번에 이란의 정치 구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슬람 세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란 핵협상 자체는 이란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고. 장기간의 어떤 경제 제재 때문에 원건파에 힘을 실어준 결과로 진행된 성과였습니다. 이란 사람들이 원건파 지금 핫산우안이 정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였는데. 그 성과가 처음에 나가지고. 이제는 뭔가 경제가 풀리고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거 걷어차면서. 야 안 되나 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원건파 얼어 죽을. 이게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만. 역시 싸워야 돼. 미국하고는 싸우는 것만이 답이야. 우리가 이제 옆집하고도 그러잖아요. 옆집하고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음식도 갖다 주고. 뭐 그러다가도 핵심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아시 결국은 이제 싸워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옆 옆집이 담배를 피웠는데 그 두 집이 싸우는 거야. 잘해줄 필요가 없었다고. 네. 괜히 내가 그거 와인값만 갖게 말이야. 와인도 갖다 주고 말이야. 그랬는데 말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강경파들이 다시 이제 그러면은 전면에 나올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는데. 만약에 6월달 대통령 선거에서 이란에서 강경파들이 이제 뭐 정권을 잡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여기서 이제 정권을 잡는다는 것은 결국 최고 지도자가 이제 그것을 용인할 경우에. 그러면 미국이 앞으로 이란 핵협상을 실질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겠는가. 성과를 낼 수 있겠는가. 미국 입장에서도 그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죠. 강경파랑 대화가 안 될 건데. 그러면은 바이든 행정부는 애초에 이란 핵협상을 오바마 때 성과니까. 그것을 복구하겠다고 공약도 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이란 정부의 재선이 철실합니다. 그렇죠. 이게 뭐 온건파가 재직권을 해야 그나마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6월 전에 뭔가 해법을 마련해 보겠다라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있고. 그리고 이란의 온건파 입장에서도 사실 이거 뭐 강경파가 득세해서 자기들이 좋을 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벌어진 상황이 선박 납부이다 이런 생각이고. 특히 선박을 납부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강경파들도 이 해법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죠. 뭔가를 납부하고 뭔가를 때려부시고 뭔가를 죽이고 이런 걸 강경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 물음표가 뜹니다. 아니 온건파인데 그럼 왜 이런 짓을 지금 하는 거야. 미국이 싫어하라고? 아니죠. 이게 출구 전략입니다.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이란 강경파들이 지금 가장 화를 내고 있는 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루어진 가셈 솔레이만이. 이란 혁명수비 내 쿠드스 군 사령관이 죽은 사건. 폭격에 의해서 죽어버린 사건. 미국이 죽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은 이걸 용납할 수 없고 복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직접 관찰하기는 어려우니까 배도 잡아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직접 행동을 통해서 그런 복수를 하려고 하는 환경인 건데. 이럴 때는 온건파는 머리가 복잡합니다. 답을 내놓을 때 이것저것 많이 생각해보고 3쿠션, 4쿠션을 잡지만 강경파는 강경함을 좋아합니다. 이럴 땐.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 온건파 정부가 강경파들을 활용해서 야 그러면 이거 배 하나 잡아오자 우리가. 이유가 뭐든 간에. 그리고 온건파 정부는 약간 동상이몽 하는 거죠. 강경파들은 막 잡으니까 좋고 온건파들은 이거 잡은 김에 앞으로 미국하고 협상 재개해보면 좋고. 이런 계산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온건파들의 어떤 속내를 알 수 있는 어떤 신호가 최근에 있었어요. 이란 정부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제재로 한국의 은행에서 출금이 동결된 이란 자산의 10억 달러. 10억 달러만 우리 돈으로 한 1조 1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걸 풀어주는 데 동의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우리 정부는 그것은 지금 가능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미국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죠. 그게 당장 될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말은 왜 하고 있느냐. 그렇죠. 이건 자국민들에 대한 어떤 액션이죠. 야 온건파 행정부가 그렇게 쉽게 속된 말로 그렇게 호구잡혀 살고 있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돈도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고. 핵합위도 다시 잘하면 경제 제재 완화되고 우리 살기 좋아지는 거 맞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간에 잠깐 실현일 뿐이야. 우릴 믿고 가자. 그 스토리를 만들어줘야죠. 온건파는. 이게 실제로 작년에 일하는 코로나19가 마구 퍼지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 솔레이마니 사망 전국과 관련돼서 여론이 주도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야 진짜 최대한 참고 참았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라면서 이란 민중이 분노한 사건이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그것이 이제 1년이 넘게 지났고 온건파는 그래서 표심을 회복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뭔가 해결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란 핵합위가 빠르게 복구가 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면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시작을 일단 했어요 이미.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유럽도 같이 참여하는 협상이기 때문에 이란하고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어서 유럽 국가들하고 이제 좀 단일한 스크럼을 짜는 거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 때 유럽연합하고 척을 졌잖아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이 얘기가 되겠지만 트럼프가 꼬아놓은 걸 푸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 핵합위를 하던 거를 복구를 하려면 트럼프 행정부가 강화해놓은 제재부터 풀고 얘기하자. 그러니까 원래도 제재가 있었고 그리고 이란 핵합위를 우리도 지킬 용의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이란 핵합위에 대해서 방송에서 다뤘지만 뭐 그럴 의지가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제사회와 미국 일각에서 저거 이란 핵합위를 지켜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항상 북한에다 대는 기준처럼 결국은 비핵화를 이란이 하는 거야? 여기에 대한 의구심은 남아있어요. 오히려 시간만 벌고 핵 능력만 고조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아니냐. 어쨌든 자기들은 지킨다고 하는데 핵합위를 하면 그거에 따르겠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한 게 트럼프고 그걸 못하게 한 트럼프가 제재 강도로 올려놓은 것은 이것은 완화해 주는 게 사실은 순리고 완화한 다음에야 우리더러 테이블에 오라고 해야지. 지금 그런 하나도 트럼프 때와 변화된 실질적인 정책이 없으면서 그냥 테이블에 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나가냐. 달러를 묶어놓고 우리가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않냐. 그리고 최근에 또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미국이 시리아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를 폭격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이라크가 바로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라크에 있는 미군이 있어요. 이라크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잖아요. 네. 시리아에 있는 민병대들이 자꾸 공격을 합니다. 이 미군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 솔레이마니 암살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뤄진 측면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어쨌든 간에 대놓고 이란이 이 친이란 민병대를 니네가 폭격을 해서 우린 너무 화가 난다. 이렇게 외교라인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것도 하나의 미국이 어떤 호전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어떤 취지로 계속해서 이란은 선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당장은 핵합의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최근에 미국의 태도의 어떤 뭐랄까요. 여러 가지 해법의 모색 중에 하나인 걸로 보이는 게 카슈쿠지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거 사우디아라비아의 무슬림 형제단 성향의 자말 카슈쿠지라는 언론인이 있었는데 그렇죠. 살해당했습니다. 사우디 비판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터키에서 살해당했어요. 네. 아주 잔인하게 살해당했는데. 물론 이게 미국이 했다는 건 아니고요. 사우디가 한 것이죠. 빈살만 왕세자일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이 정도의 사건을 진두지휘하고 이걸 어쨌든 간에 승인할 수 있는 영어로 뭡니까? 어프루브입니까? 아무튼 승인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빈살만이다. 사우디의 실세인 왕세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미국의 정보기관이 공개하는 판단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빈살만이 했다. 빈살만이 승인한 직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한다. 이 사실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공신력 있는 자료로서 정보기관이 공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액션이 클리어하지 않고 모호했느냐. 아닙니다. 그 당시에 바로 여행금지 조치. 이거 뭡니까? 카슈쿠지 금지법? 이런 것도 발효했었고. 그런데 이걸 통해서 논란이 된 건 뭐냐면 이게 결국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사우디 관련해서 카슈쿠지 사건 관련돼서 제재를 받은 인물 중에 빈살만 빠져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리고 빈살만 해서 앞으로도 제재를 걸지 않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슈쿠지가 이렇게 잔인하게 살해된 것은 어쨌든 인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역행하는 어떤 것을 어떤 나라에서 한 건데 사우디라는 나라에서 한 건데 그런데 확실하게 액션을 취한 게 아니다. 액션을 취한 척했지만. 트럼프 시대에는 사실은 그렇든지 말든지 미국 자체가 그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는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그런 암흑기였는데. 인권을 경시하는 나라였으니까. 이제 바이센 행정부면 인권을 중시한다는 액션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미온적이냐. 미국 사람들은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비판이 세요. 지금 비판이 거셉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사우디를 지금 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빈살만 걸어버릴 수도 있는데. 옛 정도 있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때는 다시 또 사우디랑 관계 개선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학원 스포츠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보도가 돼가지고 막 감독,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 이런 사람들이 잡혀들어갔는데 대한체육회장이 연임한다. 이런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대한체육회장이 전화해서 때리라고 시켰어. 가상의 상황이에요. 야 거기 거기 농구 선수 중에 유승균이라고 있지. 손 좀 맞아라. 손 좀 맞아라. 걔네는 농구를 이렇게 못해. 말을 잘 듣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납득이 안 된다.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사실은 사우디가 미국한테 약간 빚을 진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저의 평론가로서의 생각 속에서는 미국이 사우디에 대해서 고삐를 하나 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네 이제부터 우리가. 이런 걸 할 텐데 너네가 마음에 안 드는 이런 걸 할게. 일 안 하고 관계 개선할 것이야. 그런데 너네 그거 싫지.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우디랑 이란 지금 철천지 원수니까. 우리가 앞으로 중동 전략에서 사우디가 아니라 이란을 파트너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될 건데. 그거 싫어서 너네가 또 여기서 뭐 장난치거나 이러면 빈살만이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해봐라. 뭐 이런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소위 말하는 1세계가 누구를 선택했느냐가 중동의 파워 구도. 어느 나라가 평화롭고 어느 나라가 그렇지 못한가를 그동안 정해왔던 게 20세기. 그리고 21세기 초까지의 역사라고 생각을 하면 미국의 메시지는 이런 거죠. 자 너네가 이란이 되고 이란이 너네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외교를 좀 하게 둬 다른 이상한 무장단체에 돈 지원해주고 테러하고 그러지 마. 그렇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삐그덕 대고는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든 중동 문제를 우선순위에 놓고 6월이 오기 전에 뭔가 성과를 내가지고 이란 상황은 어쨌든 오바마 시절로 되돌려 놓는 것을 계속 추진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양자가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 전체 우선순위를 볼 때 제1순위는 뭐냐면 이런 상황이 쭉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러면 중동이에요. 다시 한국. 이 과정에서 한국도 역할을 할 겁니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은행에 묶여있는 돈 등등 외교적인 무언가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외통위원회 외교부가 노력을 많이 했어야 됐거든요. 한두 명이라도 순차적으로 풀어주는 데에 우리 선원들을. 외교부 1차관이 바로 갔잖아요. 이란에. 앞으로도 이런 일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많이 하면 정부는 외교부와 외통위의 국회의원들이 고생하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우리한테 뭐가 떨어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한반도 상황으로 넘어옵니다. 지금까지 딱 들으셔도 이란도 미국도 열심히 해야 할 이유들이 보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는 어떠냐 미국이. 냉정하게 얘기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소극적입니다.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트럼프 행정부가 성과를 내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승계한다든지 결국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잘했다든지 이런 평가하기 싫은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지금 대북 문제를 다시 전면에 나서서 우선순위를 높여가지고 이거를 외교적으로 뭘 풀어보자. 이런 분위기 전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선순위는 중동에 있지 대북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쭉 내려가 있어요. 후순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북 입시의 홀대가 있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해서 싫다도 있지만 트럼프 방식으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민주당에 있는 전문가들,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거의 일치된 생각입니다. 트럼프처럼 지도자 대 지도자의 합의를 이루고. 그 내부에서도 다른 생각들이 좀 나뉘는데 합의 보는 지점은 거기입니다. 트럼프처럼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저렇게 탑다운으로 해가지고 쭉 이제 최고 지도자의 합의로부터 시작되는 비핵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그냥 사진 찍으러 간 거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다른 희생을 좀 많이 치를 수 있다. 그렇게 보다 보니까 그러면 다른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국 주엔대사 지명자 이런 사람들이 상원에서 이런 외교 전략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걸 보면 북핵 문제는 미국만이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경우도 한국, 일본 등의 국가들과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거론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셉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대북 협상 초기에 국무부에서 역할을 하다가 그만둔 사람인데. 어쨌든 민주당 성향의 사람인데. 태어난 건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최근에 우리 국회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시각은 미국의 지금 시각은 한국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지금 대북 문제를 이용하는 게 오히려 걱정이다. 무슨 얘기냐면 대선을 앞두고 뭔가 대북 문제의 성과를 내고 싶으니까 급하게 뭔가 대북 협상이라든지 대북 경제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급하게 진전을 시켜서. 금광산 관광이나 개선 공단 같은 상징성 있는 것들을 대선이 오기 전에 빨리 하려고 해서. 그걸 통해서 뭔가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해서 결과적으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외교적 스케줄, 외교안보적 시간표를 헝클어뜨릴 수가 있다는 어떤 우려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 우려를 지금 분실시키기도 어렵다. 지금 한국이. 이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단히 비관적이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확실한 문장 하나가 보이죠. 너네 대선 전에 성과내지 마. 그렇죠. 우리 스케줄에 안 맞아. 그렇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할 게 없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 그 상황을 북한도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북한은 이미 급할 마음이 없고 미국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미 그래서 알고 있죠. 현실 인식이 돼 있죠. 한국만 급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북한도 당대회 열어가지고. 앞으로는 어쨌든 자력갱생이고. 미국이 굳이 대화를 하자고 하면 그거 거부하진 않겠지만. 그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행동하고 이런 거 없다. 그리고 앞으로 중국이라든가 주변국들하고 더 잘해보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이게 이란과 북한의 정말 다른 점이죠. 지금 이러고 있으니 사실 대북문제 풀기 어려워진 게 사실이고. 푸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미국의 담당자들이 얘기하는 바와 같이. 주변국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게 4자 회담이 됐든 6자 회담이 됐든.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관리하고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만이. 지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유력한 선택지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약간 장기전이 되는 거죠. 2000년대 초중반에 보던 신문에서 자주 통일 섹션에서 보던 그 국면으로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자면 일본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늘 얘기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시사아저씨의 나머지 예측을 들어보죠. 내일 만나요. XSFM입니다.